보이시죠? 이렇게 바닥 딱 잘 만들어주고 이 블링저맨드 지금 가운데쪽 중앙쪽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올리는 딱 그런 구조죠 이거 못해도 20% 봅니다 여기서 지금 딱 말할게 자 여러분 우리 시바이누 다음주 딱 20% 올라갑니다 딱 보십시오 다음주 딱 20% 먹고 이제 핫한거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거 뭐예요? AI죠? 이게 엔비디아, 채취피티, 마이크로소프트 얘네 중에 누가 대빵이냐 하면서 개발전쟁 진행중인건데 자 국내 주식만 해도 지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엔비디아에 그냥 갖다 대기만 했는데 그냥 쫙쫙 올라갔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자 지금 이 시대의 대장이 AI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또 뭘 물어봐 왜 AI냐? 그거 아직 미래기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까 뻔하니까 그냥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딱 보세요 지금 자 여기다 놓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 뭐 리플 승소 후 환호하는 사진 이런거 검색 한번 해봅시다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잠시 후 자 나왔죠? 야 이거는 뭐 사진이라고 해도 믿겠네 그죠? 자 뉴스에 이 사진 딱 뜨면 와 기자가 겁나 친한가보다 바로 코앞에서 찍었네 하겠죠? 자 그 다음거 한번 봅시다 자 트럼프 트럼프도 한번 해봅시다 트럼프와 대선 후보도 누구죠? 자 트럼프와 카멜라이리스 카멜라이리스가 악수하는 사진 이런거 충분히 있을 법한 사진이지만 없죠? 없습니다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AI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직접 만든거에요 있는 사진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AI가 직접 만드는 사진인거에요 자 보이시죠? 트럼프랑 트럼프가 나왔네요 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는거죠 카멜라이리스와 트럼프가 악수하는 사진 자 사진 하나로 민주당 공화당 대통합이 되어버리네요 이런 사진이 뉴스에 뜨면 AI라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온거에요 이 AI가 가짜로 사진 영상 만든게 진짜 사람 찍은거하고 구분이 안가 거기에 문서 작성해라 데이터 분석해라 이거 10초면 다 해줘요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보다 수백배 수천배 빠르게 해주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삼성의 백스비 애플의 시비 이런 인공지능 직원이 일하는 미래시대가 지금 이미 열려있다라는거에요 자 이런거 보고 세계 1위 부자였던 빌게이츠도 말하죠 이 AI 인터넷 발명만큼 위대한 발명이다 인터넷 발명만큼 인터넷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코인거래도 못하고 카톡도 못해 쿠팡 못시켜서 내일 마실 물도 못사 근데 그런 인터넷만큼 위대한거다 자 그럼 빌게이츠는 언제 세계 1위가 됐냐 자 도스 그리고 윈도우 386, 486 시절 40년 전 자 그때 8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렸을 때 이 누구나 쓸 수 밖에 없는 운영체제로 PC 시장 다 먹으면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상승 나와주면서 세계 1위 기업되고 빌게이츠께서 세계 최고 부자 되신 거잖아요 그 다음 누구에요 자 20년 전에 모바일 시대 열리면서 스마트폰이라는게 나왔죠 와이파이도 같이 나왔죠 여기서 경쟁자 블랙베리 이거 요즘에 나 알지도 못해 삼성 옴니아 아예 모르죠 이런거랑 비교가 안되는 게임 체인저 바로 아이폰 되시겠습니다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 애플이 10년 넘게 세계 1위 회사가 됐던거죠 자 40년 전에 PC 20년 전에 스마트폰 자 지금 뭐에요 AI AI 지금 차트에서 보이는 마지막 이슈 자 오픈 AI 챗GPT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면서 지금 애플하고 1위 경쟁하고 있는겁니다 이러니까 애플도 자사 모든 제품에 AI 적용하겠다 천명을 한거죠 이 AI를 선도하는 회사가 앞으로 20년 동안 왕노릇을 할거라는거에요 그래서 모든 자본 투자금 개발인력 AI에 그냥 개나 소나 다 쏟아붓는거죠 자 그러니까 코인 중에서도 AI랑 관련된 코인 니어 프로토콜 무려 800% 상승 여기 개발자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핵심 AI 개발자에요 자 그 다음 골렘 골렘이 또 700% 상승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죠 자 그 다음 ICP가 무려 1000% 10배입니다 10배 이렇게 7배 10배 상승이 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주 자 그리고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게 지금 이 신규 코인인거죠 자 올해 3분기 시작과 동시에 바이낸스에 상장한 갓나온 따끈따끈한 코인 아직 매수세 유익도 안됐어요 그런데 이 새끼 뭔데 주목해야 되냐 뭐 얼마나 올라가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예 여러분 급하신거 압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딥 러닝 AI를 훈련시켜주는 AI 그러니까 AI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기술의 플랫폼 블록체인이에요 자 쉽게 말해드릴게 AI의 빨간펜 선생님입니다 AI한테 빨리 배울 수 있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 옆에서 찰싹찰싹 때려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의 그 은혜로움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해주는 다들 주목하는 글코인 지금 AI 경쟁에서 앞서나간게 방금 보신 채찌피티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지금 2위 3위가 구글 그리고 아마존인데 당연히 AI의 진심입니다 목숨 걸었어요 조단위로 지금 자금 때려받고 있어요 원래 있던 애들 다 내쫓고 AI 잘하는 놈들 갖다 앉히고 있어요 근데 원래 AI 만들던 기업 아니죠 원래 식탁 만들다가 자전거를 만들었는데 바퀴가 네모야 어머나 시발 그래서 AI 개발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 파트너 협력사가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곳인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0억 달러 무려 8조원 미친 눈먼 돈 이렇게 투자 받으니까 바로 기업 가치가 5배가 뛰어버리는 미친 폭등 나오는 클라스죠 자 그리고 그 엔트로픽의 경영자 다리오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까 말한 AI 코인 보유했다 이렇게 말한 기사가 5월에 아주 잠깐 잠깐 풀렸었다 근데 이거 보셨으면 바로 머릿속에서 느낌표가 그냥 바바바바바바받 하고 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엔트로픽이나 엔트로픽 연관된 데서 이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파트너사 선정해서 지금 개발 들어간 거구나 이거 냄새가 오지게 나는구나 이것까지 뒤구린 냄새를 맡아놔야 폭발적인 상승 나온 뒤에 유명할 때 아이고 사둘걸 하고 시부러시부러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시작되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딱 들어가서 딱 앉아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 새끼야 돌아가 팍시 하면서 오를때 쓸어 담을 수 있다 이걸 하는 거죠 알려드릴 테니까 담아 두세요 대가성 금액 안 받습니다 어디에 멤버십 가입 이런 거 절대 없고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받아가세요 딴 거 바라지도 않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받느냐 010-8243-9233 여기로 문자 2 딱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주소 누르고 그냥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귀찮게 이거 왜 하냐 그냥 주면 안 되냐 하실 거 뻔하죠 또 자 이런 사기꾼 새끼들 문자가 하루에 무조건 열 통 이상 씩 와요 이거 하나하나 번호 검색해 가면서 확실하게 걸러내려고 제가 한 14군데쯤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수작업이라서 그래도 체크 끝나면 바로 답장 타다닥 보내드리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야 널 뭘 믿고 기다리냐 너 뭐 되냐 그랬더니 뭐 요즘 뭐 시발 개새끼 보내시는 분도 있고 우리 부모님 안부도 묻고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엄마 아빠 미안해 맞습니다 저 뭐 쥐볼도 없죠 밈코인 하나 잘 타서 돈 벌었고 그 돈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시작했고 주식으로 폐가망신 직전까지 갔다가 딱 천들고 코인으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전 그래도 투자 경험 좀 있다고 안 쫄았어요 서당기에 3년이면 아 물론 3년 안됩니다 풍어를 읊는다고 그래도 주식 바닥 좀 굴렀더니 정보는 볼 줄 알아서 정보만 보고 했죠 그래도 중요한 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행동 자 운 좋게 불장대 잘 탔고 잘 벌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문제입니다 자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수십 수백 번 했는데 뭐 누가 돈 벌 일 있으면 지 혼자 먹지 다른 사람 알려줍니까 그래서 나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이겁니다 유튜브 그래도 여러분 좀 웃게 해드리려고 돈도 좀 벌게 해드리려고 나 같은 놈도 운 좋아서 돈 벌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짭짤합니다 자 이렇게 벌기 전에 하루 개같이 벌어가지고 하루 살아다 보려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모아놨는데 뭐 전셋집 옮길 때마다 날아가고 가족 한 명 아프면 카드 빚져야 되고 그 순간들 다 기억하니까 저 지금은 일단 먹고 사는 걱정은 해방됐어도 저도 사실 본판이 소시민이고 쫌생이고 찐따라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뭐 돈 나눠주고 기부하고 뭐 이런 거는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재밌게 알려드리고 정보 찾아다 드리는 거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진짜 코인 한번 잘하면 진짜 이번 연말에 불장 왔을 때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확신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용기 내서 진지하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연말 연말 하겠어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9개월 때 최대 찾아오는 불장 패턴 이게 겹치는 거죠 항상 이때 먹는 거예요 여기가 목표가 1000% 구간이에요 1000% 구간 여기 1000% 구간인데 최소가 1000%고 그 이상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거기까지 제가 운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제발 놓치지 마세요 못 믿겠으면 딱 만원만 사도 돼요 만원만 진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만원 10만원 되고 50만원 되는 거 보시면 야 이거 주프로가 말하는 AI콘인데 이거 진짜였구나 하고 그때 더 사도 되니까 진짜 지금 뭔지 알아두기만 하고 만원만 딱 10만원만 넣어두고 그 주머니에 그냥 넣어주세요 그냥 넣어둬 자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사실래요? 아니면 조선제철 사실래요? 자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애플 삼성 사실래요? 야후 네이버 사실래요? 자 10년 전에는 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었다 할 때 관심 없었잖아요 그죠? 자 21년도에 도지코인 시바이누 야 리플도 안 올라가는데 뭔 개코인이야 개소리하지만 하고 안 믿으셨잖아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면 먼저 사서 10배 100배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쥐뿔도 없어도 움직여야 돈 법니다 지금 AI가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바이오 원자력 이거 뭐 지금 올라간다고 사면 뭐 얼마나 벌겠어요 3% 벌겠어요 이거 자 컴퓨터 나왔을 때 뭐 메일이 미국까지 보내죠 자 스마트폰 나왔을 때 뭐 문자가 공짜야 그거 돈 나가는 거 아니요 아 이번에 AI인데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 따라가면 꼰대 소리 들어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제 손잡고 미리 한번 가봅시다 주프로였습니다 수고링